2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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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말고 아니 뭐 PC방에서 게임 끝나고 오니 다시 가 다시 2시간 후 2시간 후 1시간 후 люч in the game 방송법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계속 가 끝까지 가면 돼 거 거 아니지? 어, 거기로 가면 돼 이리로 가라고? 어 길이 안 보이는데 지금 심정한 말씀 잠 첩첩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정 힘들어 힘들어 이리로 가야 된다고? 그래 나 따라 내가 먼저 갈게 야, 여기 있다고 보니까 시원하다 형,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어디 가? 여기로 가야 돼 형,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리 와 먼저 가 먼저 가야 돼 아, 너 먼저 가야지 빨리 가야 돼 하나가 네가 앞에 있었잖아 아, 빨리 가야 돼 그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나 빨냈다고 뭐요? 아, 빨리 가위바위보 나 빨냈다고 빨리 가위바위보 아, 여기 문 열면 돼요 여기, 문이 있다고? 네 문이 어딨어? 문 있어요 저기 있잖아 열어봐, 이거 문... 안 보이는데, 문이? 있으면 어떡할래 여기 있다가, 여기 아 길을 문이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 열어어, 먼저 들어가야지 가 가 그냥 먼저 들어가잖아 빨리 어딨어 그..잠깐만 그냥 맞짱 떠요 가 왜 받았지? 보이지 나 때릴 것 같아 하.. 잘 열어요 반대선 꼭 잘 열어요 무슨 말이야 이 양반 문 열어라며 문 열어라고 이 양반 문 열었잖아 문 열어네 더워 더 빨리 들어갈 뻔해 이제 열었어 들어가요 와 여기 열이니까 되게 춥다 들어가요 좋아 좋아 진짜 추워 향기가 느껴진다고 좋아 냄새는 둘째치고 좋아 좋아 자 어제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같이 내가 돌아줄게 다음이 메인 건물인데 건물이 원룸처럼 생겼어 번갈아가면서 한 방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집에 안 해 아니 여기는 별거 어제보다 한 것도 무섭지 않아 그럼 내가 혼자 여기도 올게 둘이 밖에 나가있어 어? 둘이 밖에 나가있어 아 여기 나 여기도 올게 여기는 이미 들어왔는디야 다시 나가요 형이 거기 없으니깐 형이 닫으러 가 형이 닫으러 가 뭐 어때 어때 어떠냐고 아 근데 의자가 꼭 가운데 있더라고 이렇게 가운데 있고 빨래 쪽 이렇게 목매다운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사연이 뭐지? 사연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심장은 다 펌핑 됐죠? 자 지금 심장 다 펌핑 됐어요? 네 오케이 심장 펌핑 됐습니까? 네 전 아까부터 아까부터 됐어요? 형이 다 돌겠대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니 본인이 다 돌겠대요 본인이 다 돈다고 했어요? 본인이 다 돈다고 했어요? 본인이 다 돈다고 했어요? 아니 다 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해요 말 대답하라고 아니 무서운데는 내가 들어가 줄까 했었지 응 다 돈다 했어요 아까 차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아까부터 계속 아니 무서운데는 내가 뭐라면서? 본인이 다 돌겠다고 왜? 뭐가 무섭냐고 본인이 다 돌겠다고 너 먼저 하는 게 나아 개인적으로 먼저 해 내가 쉬운데 배정해줄게 이리 와 이게 낫겠다 응 쉬운데 배정해줄게 나 하고싶다는데 이거 깜짝아 이거 놀랜다고 하지마 이거 왜 켜져있냐 불 안 켜졌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일 쉬워 이게 깜짝 놀랜는데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쉬워 나한테 떠넘겨 여기 먼저 가 여기가 더 나아 수사선생님이 여기가 더 기운이 탁하다 그랬어 여기 먼저 가 그럼 더는 적 없어 여기가 더 나아 진짜로 저쪽 먼저 가자 그러면 저쪽 먼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보이죠 방에 하나씩 있습니다 각은 원룸이고요 하나씩 한 방이 지금 여기가 이쪽 라인 방이 4개인가 3개인가 있거든 한 명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둘이 어디 있을 거예요 둘이 어디있을 거예요 둘은 여기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있을거야 진짜 여기 있을 거에요? 응 내가 문제 갈게 bre 두就會 어... 줘... 끌어 끌어 아 맞다 가방 다 됐어 도망가니? 아니 목이 비피제법이야 여기 있는 다음에 어... 여기서 꺼낼거야 저거 비피제 주세요 와 여기도 무섭다 불 꺼요 형 불 꺼요 여기 있으라고 여기 여기나 거기나 산발차인데 입구에만 문 열고 비춰주고 끝나면 되는거지 아니 들어가야지 그럴거면 그게 순간방송이냐 부동산 방송인지 장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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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장치지마라 장치지마라 다 돌았어? 안 돌았어 봤냐? 다 보고 있는데 왜 거기에 있냐고? 거기에 목이 엄청 많다니까 거기에 있는다고 목이 없냐? 여기 위로는 별로 없어 단발 차이로 아까 여기 있는다며 여기 앞에가 어디가고 있는거야? 거기 갔어 안에 들어가야지 갔다 갔다고 안 들어갔어 안에 쭉 들어가야지 쭉 들어갔다 갔어 뭔 소리야? 아까 들어갔다 갔어 그래 거기에 있는다며 아멘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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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거의 다 들어왔지네 나 간다 이리 와 집에 간다 어딜 가? 아 진짜 모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저 이리 와 진짜 모기 때문에 하라고 너 다 들어왔잖아 형이 여기 하시면 돼요 이 층 여기가 더 아무섭구만 니가 왜 여기 한다고 그랬냐 ㅋㅋㅋㅋ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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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ing 거 바로 네 이렇게 주머니톤이 있나? 없어 없어 이거 하나도 안 무섭구만 뭐가 무섭다고 안에서 숙박도 하겠구만 1박이예요 쥬쥬 유흥 찜풀 와.. 와 옷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왜 모금암? 모금암이 있네.. 근데 돈이.. 돈이 있나? 땡젤 한 푼 없어요 땡젤 한 푼 없고 약간 탄력을 봅시다 몇 년도에서 멈춰져 있나 2006년도 보시면 2006년도 6월에 멈춰져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기서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촬영하는 것보다 서서 기다리는게 더 힘들어요 왜그냐면 가만히 있으면 벌레가 계속 물거든 차라리 촬영을 하는게 나서 일단 어 여기는 신기한게 이쪽에는 문이 없었는데 문이 있네 여기는 아 잠깐만 뭔 냄새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복이네 남자 한복인데 군복도 있어 이거 블랙남출과 사이즈가 안 맞겠다 커가지고 군복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군복이지 이것도 군복 이것도 군복 이것도 군복 이것도 군복 이방은 딱히 군인이 살았던거 외에는 별 음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고 계세요 여기 들어갈게요 저 오줌 좀 싸고 저 사람들은 모기에 뜯기고 있겠죠 자 열어볼게요 문이 녹슬은거 봐봐 웬만한 오래됐다는거에요 문 사갔어 사갔어 구멍이 났어 와 가루 떨어져 가루 여기는 부엌 같네요 부엌 또 방에 있네 여긴 별 느낌 없는데 와 이거 컴퓨터 와 이거 진짜 오래된건데 와 옛날 386 컴퓨터 아니야? 와 나무가 아예 집을 가렸네 아닌게 아니라 제가 여기 들어왔을때도 우치가 거기 문이 있다고 했을때 문이 어디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풀숲에 다 가를 수 있다니까요 집이 자 여기가 끝 마지막 집 같아요 옛날식 원룸이네요 옛날식 원룸 여기 잠겼는데 잠겼어요 여기 위층은 더 없는거지 네 없어요 다 돈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천천히 보여드렸어요 고생하셨어요 솔직히 소감은 별로 무섭지 않다 여기? 자 여기 이제 말을 할게요 여기서 오래된 백골시신이 발견됐어요 이 밑에 쪽 어느 방에서 근데 여기서 전기 하시던 분이 발견을 했을거야 가물가물한데 어 자 이제는 둘이 다녀 여기 잠깐 다녀라 아니면 바로 저기 갈래 나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나는 블랙남이 한번 혼자 가봤으면 아까 갔다 왔다네 어 그 백골시신 발견됐다던데 있지 거기 한번 갔다 와봐 담역혜주쳐서 담역혜주쳐서 내가 왜요 내가 이참에 이참에 하는거지 피너스 안해도 돼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지같아요 아 잠깐 잘못 물어봤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그지같아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저는 블랙남이 상남자라는걸 보여줬으면 심정이 어쩌냐고 심정이 이 양반아 심정이 내 심정은 이정도는 껌이다 이정도 안에서 라면도 끓여 야 너도 보여줘 니 남자라는걸 아니 라면도 끓여먹는다고 잠도 잔다 그러냐 라면도 끓여먹고 잠도 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제가 안에서 느긋하게 하는거 봤잖아요 묵고싶나요 이런데서 묵고싶진 않죠 어쩔수 없으면 그렇다는거 아따 첫번째방 아무것도 없지 여기 첫번째방 여기 첫번째방 여기 첫번째방이 제일 안좋은데 기훈이 아 나 여기 보고갈게 내려가 있을게 빙이되면 말해 나 밑에 좀 내려가 있을게 어 나 빙이됐어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아니 날 왜그래 둘이 있잖아 아니 날 왜그래 아니 나 여기 바로 여기 내려가야되다고 둘이 있잖아 갔다와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형 좀 들어가봐요 거기 왜어놔요 맵돌이 맵돌이 아 뭐있나 보게 무엇이 있는지 거기 형 빨리 찍고 가야되게 아 궁금하잖아 도둑질아가 왔어요 형 빨리 가야되게 그럼 왜 왜 왜 찍은데 어 아니 궁금하잖아 시청자분들도 궁금하대 야 안 들어가도 밖에서 다 보인다 아니 뻥 뚫려 있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내려옵시다 문이 막 굳어가지고 와 우와 왜 대박이다 여기 왜 형 눈부실 여기는 가구들을 다 모아놨네요 빨리 나가요 응 나가잖아 더 돌아야지 창고 사무실 가자 가자 알았어 가자 아 블랙람이 가자 아 난 더 볼 수 있는데 가자고 야 완전 달동네 달동네 천천히 이따 와 천천히 이따 와 천천히 이따 나왔어 천천히 이따 나와야지 천천히 이따 나와야지 진짜 와 한 400방 뜯긴 거 같아 와 진짜 목이 때문에 곤욕이다 여기 목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여기 어디가 와 벌레 봐봐 저기 야 근데 진짜 목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야 너 목덜미 봐봐 돌아봐 너 우와 긁으면 안 돼 야 너 긁지 마라 세 방 물리 나 지금 나도 덩어리 엄청 물렸어 내가 그니까 우리가 계속 야 여기도 물렸네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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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럼 지금 소감 한 말씀 저기요 소감이고 뭐고 필요 없다 왜 안 돼 못둔 내가 하지 비교해 또 청아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